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린데 오시는 분이 남대문도 사주시나? 한참만 오면?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라미드가 와가지고 이집트도 뜯어주는... 경찰이야? 저 안에 뭐가 있거든. 로켓은 어디야? 선릉. 이번 역은 선릉. 선릉역입니다. 강남에 있는 거 선릉? 건물 지하에서 선릉 안쪽까지 땅굴 길은 200m. 거기 없으면 당신이 죽어. 못 꺼내도 죽고. 돈만 확실히 주신다면. 휴생거 탈툰 찍어. 너 누구야?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